안녕하세요. 방송영화제작전공 1, 1학번 나호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김윤 교수님께서 특강차 저를 불러주셔서 학교에 왔는데요. 학교를 좀 늦게 졸업하다 보니까 학교에 왔는데 그렇게 크게 변한 건 못 느끼겠고 사실 학교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후배들하고 특강을 진행할 건데 특강 내용은 요즘 현장에 대해서 올해 지금 작년부터 혹은 몇 년 전부터 계속 OTT나 이런 여러 가지가 생기면서 현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요즘 현장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한번 대화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화이팅!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화이팅! 서울종합ọi활기술실급 서울군학의 1월 247일 서울여행